포항시의 지방재정 운용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.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7 회계연도 재정 분석을 한 결과, 포항시는 75개 시 가운데 태백시와 익산시 등과 함께 종합평가 최하위 10%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. 경주시는 포항시보다 한 단계 높은 라 등급을 받았고, 군단위 종합평가에서는 울진군이 다등급, 영덕과 울릉군은 라 등급을 각각 받았습니다.